맞아 볼텐냐 평타 2 평타 Q 평타 W 평타 잘 가세요 안녕하세요 포베입니다 사일러스가 버프를 먹었습니다 AP가 말이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룬은 똑같이 들고 템만 AP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가자 가자 자 나 이 도발 요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재밌어 그리고 사일러스가 그 궁 뺏고 나면은 그 뺏은 적의 도발 대사를 따라합니다 어디가 어디가 돌아와 돌아왔다 하지만 늦었다 하지만 늦었다 적지 적지 스택 적지 스택 평타 이득 적지 평타 이득 적지 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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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아 Q 찍어주고 먹어주고 먹.. 먹.. 와보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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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씰서 먹어보실 갱원참 어이 어이 졸지마라구 어우 저 뒤에 있네 이녀석 갱원참 못먹어 아이가 아니 아이 사릴 줄 아는 친구라구만 아 이 녀석 심리전 걸었는데 잘참네 오호호 걸어서 갔다와야겠다 역겹게 간다 저거 어차피 다시 당겨지는 라인이 될거기 때문에 텔을 좀 맡깁시다 자 다시 당겨지는 라인이 형성이 되죠 텔 썼네 이러면 이득입니다 상대가 참지 못하고 텔을 써버렸어요 맞아볼텐냐 뿅 어 평타 2 흐하하하 U 평타 Q 어 평타 W 평타 잘가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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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니 칼테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같네요 하하하하 텔 써서 죽어버리네 하하 주산마다 쎄거든요 짤랑 다시 라인을 당겨줍시다 잭스 궁극기를 뺏어서 딜교 좀 할까 안녕하세요 하나 둘 평타 하하 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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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갱이에요 하 하 하 뿅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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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세요 어잉? 전멸 썼는데 어떻게 하라고 도움말 넝 잡아두세요 아 하 계속 싸우면 좀 불리합니다 Q로 짤짤이 넣는 식으로 라인전 하시면 돼요 이 큐선마사일러스 안녕하세요 못맞추면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타까 맞아버리네 평타 큐 아 까비 아 까비 맞췄으면 잡았는데 아 딜계사 완전 철저하게 했는데 이거 이게 오히려 W선마하는거보다 라인전이 진짜 세요 Q로 계속 갈가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상대 반피 빼놓으면 W에 추가 피해가 들어가잖아요 이거 이용해서 순간 폭딜 들어가면 상대가 좀 예측을 못하? 그리고 이번에 사일러스가 AP를 상향 먹었기 때문에 AP가 효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게 견제도 견젠데 라인 유지력이 진짜 치고 빠지고 하면서 라인 유지력이 굉장히 해서 그리고 이제 벨트가 나왔기 때문에 E를 딱 썼을 때 상대가 이거 그랩 안 맞으려고 미니언 주변에서 무빙을 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벨트로 지워주면서 이 스킬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딜 견해도 유리합니다 빠져주고 우빙 안하면 그냥 때려주면 돼요 평평 인장을 두개 가갖고 잘 가고 라인 유지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아 평타 W 평타 그 다음 턴에 이미 사망인 안녕하세요 존자 갈건데 아 존자를 가면 안되겠다 존자가면 케틀때문에 무조건 죽거든요 그러므로 또가개굴을 가겠습니다 모렐로 가녀 이번에 합류해서 한번 다이브를 쳐볼까 무조개 궁 있음 가셀 롤스 보브 양쪽에 걸었는데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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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ㅎㅎ 스로 걸리세요 못 도망가세요 경타 슬로우 평타 왼 orig 오? 어? 흐흫 흐흑... 무빙의 신이신가요? 50%. 2. 아 왜이래요 왜이러시냐고 어? 슬로우 아 아 잠깐 빌릴게 감사합니다 그렇지 이거지 요거지 쏙평타 오케이 앙 한 번만 봐주시죠 봐달라니깐 뭐야 큐 두방에 피가 저렇게 된거야? 흐흐흐 도발 도발 큐 두방에 피가 저렇게 된거야? 미신 진짜 너무 센거 아니야 이거 여기있어 한번 팔아주고 자 보니까 CC기가 굉장히 역겹죠? 헤르메스 가겠습니다 기다려 내가 간다 아잇 여기 여기 앞시 저기요 앗 잭스 패시브가 너무 좋은데, 우리 이좌식이 여기 어허허허 내가 왔다 잘갈라 뿅 타 이 녀석이 병타 speed 아니 근데 지금 너무 적팬데 이거? 너무 세요 딜이 너프 먹어야 돼 덤벼볼테냐? 덤벼볼테냐? 고맙다 으어! 뿅타! 평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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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우! 우우우! 으하하하하하 응 슬로우 어떻게 살았누 하하하하 아 깔끔한 S 플러스 D양 역시 받은 피해량 회복량 회복량 갈려면 안되네 아무튼 오늘의 사일러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이! 렔게 렔게 지장 оды 자 렔게 렔게 렙 렔게 렔게 렛 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